네, 피포린사이드 오늘은 이동건 광주 빅골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실태가 어떤가요? 네, 올해 들어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문이나 방송 보도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광주 전남도 넉넉히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아동학대 시고 접수가 광주가 26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1037건으로 약 4배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2014년 928건에서 지난해 1908건으로 약 900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학대 유형별을 좀 보면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데요. 중복학대라는 것은 신체 정서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신체 방임 또 정서 방임 이런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학대가 중복학대인데 거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정서나 신체 방임 순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학대를 많이 하는가 제가 또 살펴봤더니 친부가 약 44%, 친모가 32%, 그다음에 개부모가 약 4%를 차지해서 전체 학대 행위자의 약 80%를 부모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학대하는지 이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89.5%가 아동 양육이 되었던 미숙, 태도의 문제, 또 아동의 어떤 발달 특성을 이해를 못해서 학대한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네, 사실 단순히 때리는 것만 학대는 아니잖아요. 이 아동학대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네, 아동학대의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는 일인데요. 일단 저희는 아동 입장에서, 피해 당사 입장에서 그 아동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형별로 좀 나누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체 학대 같은 경우에는 손과 발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에게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것들이 이제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정서 학대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욕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자존감을 상실하는 어떤 말을 한다거나 또는 부부싸움도 노출되면 아동 정서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가정 내에서 배우자 간의 어떤 가정폭력도 정서 학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소위 쓰레기 집인데요. 아이가 도저히 정상적으로 양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이나 방에 가면은 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임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 방임, 또 교육적 방임, 의리적 방임 해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 방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또 교육적 방임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학년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거나 적정한 학습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의리적 방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일부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또 자기 나름의 어떤 치료 방식을 고집하다가 굉장히 아이의 치병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동학대 유형들이 있는데 피해 아동들한테 그러면 후유증 같은 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매일 학대 피해 아동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실 후유증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형별 좀 보면 일단 신체 학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멍이 든다거나 또 심지어는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골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구적인 장애를 겪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사망이 이르는 그런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정서 학대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기 손상으로 인해서 행동의 발달이 좀 지연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지체 같은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감각 기능의 조절 능력 상실로 인해서 우울감 같기도 하고 판단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벽이나 거짓말, 자외 같은 문쟁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사이코패스와 같은 반사회적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강력 범죄자들의 약 66.7%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연구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상당수가 본인도 어린 시절 학대 피해자였다는 점을 보면 불행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교육은 어떤 기준을 둬야 할까요? 네, 요즘 부모님들이 가정 내에서 아동교육이 참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아동을 하나의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 줘야 되고. 요즘 아동들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뢰하고 존중해 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가정 내에서 유엔에서 정한 아동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 주는 태도를 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권이나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같은 권리를 기본적 토대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친부, 친모들인데 이렇게 가정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징후들이 있나요? 아까도 아동학대 현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급속하게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아동학대가 증가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발견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률이 아동인구 1천 명당 약 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4명까지 늘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약 9명, 호주가 8명, 일본 같은 경우는 5.5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아동학대 발견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식구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아동 가정 내에서 학대하고 학대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학대는 현재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빨리 발견되어지고 신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이제 빨리 발견한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동학대 징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또 성적 이와 같은 징후들을 저기에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신체 같은 경우에는 어른을 기피한다거나 또 정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징후식이 사로잡혀 있다거나 또 무기력증을 볼 수가 있고요. 방임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징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에 신고할 수 있는 그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는 어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도 2년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신고를 하는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자들에게 이제 그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학대 상황을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하고요. 네, 한번 지켜봤는데요. 목격자가 391명 중에서 놀랍게도 3명밖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신고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안 했고 두 번째는 피곤하고 귀찮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주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가서 증언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신고를 안 했고요. 세 번째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학대 행위자가 신고자를 알게 된 경우에 찾아와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치킹콜1이라는 예의부를 개발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글을 깔면 아동 체크리스트가 생성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체크를 하면 이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스스로가 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자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어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신고자 입장에서 많은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어떤 거라고요? 아이치킹콜11입니다. 아이치킹콜11입니다. 목격자가 많다고 해서 책임감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인 신고를 좀 유도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건 광주피콜 아동보호 전문기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